여보세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유하 오늘 일찍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자기 전에 통화하다 자려고 했어요 피곤해 보여요? 아니 안 피곤한데 괜찮은데 어제는 어떻게 된거야? 어제? 어제 뭐했지? 저 어제 뭐했어요? 아 어제 8분 라이브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야 그게? 아 제가 운동 레슨을 잡았는데 어 메이크업 한 김에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20분 밖에 안 남은거죠 아니 30분 밖에 안 남은거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짧게만 하고 갈게요 하고 한거였어요 아 맞아 기우쌤 영상 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재밌어서 그리고 그리고 그날은 어 같이 드라마 찍었던 동생이랑 그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을 봤구요 궁금하시죠? 제가 뿌까머리를 하고 갔는지 생머리로 갔습니다 생머리로 갔습니다 차마 차마 머리를 하고 갈 순 없었어 아무리 헤드윅이라고 해도 뿌까하고 가는거는 창피하잖아요 그 실장님이 해주시고 갔어요 맞아 하고 갔으면 목격담 떴을거야 아니 오늘 뭐가 많이 떴더라구요 비하인드도 나왔고 기우쌤 것도 나왔고 챌린지도 떴고 비하인드 같은 것들 궁금한거 있으면 다 얘기해줄게 전주 갔다 온거 알죠 전주 갔다 온거 알죠 들었어요 아 원팩트님들거 원래 사실 춤을 춤을 출려고 했는데 딸 자신이 없어서 쉬운 버전으로 했습니다 오늘 뭐했냐구요? 오늘 좀 바빴어 치과 갔다 오고 연습하고 또 피 피티하고 피티가 아니라 피팅하고 나 밥 먹었어 밥이라기보다는 그냥 잇지랑라면 있죠 그리고 컵라면 그거 먹었어요 후속곡 안무는 어떤 스타일이야? 멋짐? 힙합? 걸크? 다 하죠? 왜냐면 노래만 들어도 이제 딱 그런 느낌이잖아 아 그리고 그 CC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챌린지는 어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서 안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쉽지만 제 개인 소장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다 된다고 근데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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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했어요 저희 회사 그러지 마세요 레이컨 욕하지 마세요 저희는 오케이 했어요 아쉽죠 제가 간직하고 나중에 좀 아 실수 하면서 실수인 척 보여줄게요 보고싶다 보고싶다 프로블룸 아 그리고 또 뭐있지? 파이어 워크 뮤비 찍으러 ancy 풋가모리 맞아 풋가모리 하게 잘한 거 같아 후속곡 결정할 때는 무조건 프라블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요 더블업이 저희 몇몇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블업도 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근데 저도 사실 아까워요 더블업 뭔가 했으면 좋겠긴 해 더블업 더블업 노래가 여름, 맞아 여름노래잖아 딱 좋긴 하지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? 지금 딱 곧 12시인데 닭발 안 먹었나 보네 노래 불러주는 거 보니까 네 안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닭발 좀 먹은 적 없었던 것 같아 기우쌤 영상 보고 있었어 아까 집에 도착했어 피곤하겠다 폰컬 그 기우쌤 영상 찍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찍으면 안 돼요? 계속 찍으면 안 돼요? 이랬었어 끝이어도 계속 말하고 싶고 그랬었어 편했죠? 저녁 뭐 먹어? 저녁 동생들 아 뭐야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나? 요진이랑 자기 전에 들린 거구나? 그래 그러면 12시까지 딱 하고 저도 이제 자려고요 왜냐면 지금 내일도 또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내일 좋은 컨디션을 위해 오늘 빨리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춤이 너무 어려워 최근에 배운 일본어? 나는 일본어 요즘에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음 없어요 아 프로블럼은 괜찮아요 아 맞아 우리 후속곡 음방하는 거 처음이잖아 설렙니다 이 시간에 아메리카노물을 마시면 안 되죠 나는 진짜 프로블럼 했을 때 팬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기는 하다 다노시미 라스 카니발도 좋죠 스킷 네 스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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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킷 아 승희 언니 뮤지컬 안 봤는데 지금 제가 활동 중이잖아요 활동을 끝나고 한번 갈지 아니면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 모르겠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리카이 데키나이 리카이 데키나이 리카이 데키나이 리카이 데키나이 리카이 데키나이가 뭐야 뭐뭐 할 수 없다 리카이 리카이 아 알 리카이 이해 안 이해할 수 없다 예 묵즙 바루 아 요즘 저희 대기실에는 묵즙 바가 유행이에요 다들 묵즙 바해 다연이가 못한 못해서 그런지 갑자기 묵쥐빠해 몰라 나도 난 자고 있는데 옆에서 까매고 빠 찌 묵 뭐 어쩌고 저쩌고 자고 있는데 난 요즘 자요 누가 제일 잘해? 모르겠다 나 복자 주스 맛있죠 아이타이요 나는 이제 가끔씩 묵쥐빠를 할 때 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전이어서 어 자기 전이라서 졸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실 안경을 어디다 놨는지 또 기억이 안 나서 안경도 안 쓰고 눈이 안 보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 댓글 진짜 가까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완전 핸드폰 바로 앞에 있어 채팅 글자 읽기 힘들겠다 오히려 가까이 있어서 괜찮아요 어 맞아 얼굴에 붙어 있어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나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 근데 염색은 자신이 없어 나도 나빠져? 그러면 나 댓글 안 읽고 있어도 돼? 나 혼잣말 할게 나 혼잣말도 잘하는 것 같아 그 기우쌤이 막 질문하지 않아도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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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혼잣말도 잘하겠다 생각이 들었지 나 사실 지금 방금 눈 감으면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앞에서 혼자 말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라서 듣고 있는 거 맞지? 어 그치 최유진 바보? 바보라니 기우쌤 거 혼자 나왔는데 괜찮았어요? 나 혼자 나가는 게 유튜브 딱히 없더라고 아 맞아 나 다시 댓글 읽었어 근데 그래서 사실 처음엔 너무 조금 설렘 플러스 떨림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면서 재밌더라고 역시 나는 편하게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컬트쇼도 기대 기대 재밌게 찍 것 같습니다 혼잣말 하는 거 치매 예방이 좋은 거야? 그러면은 자주 해야겠다 응 응 니환대 나니 싶다이 어 유니버셜 스튜디오 익히다이 비빔밥 아플 때 너무너무 맛있었어 다행입니다 동키호테 아 동키호테 익히다이 치매 예방을 하고 싶으실 땐 슈팅스타 안무를 추세요 혼잣말을 계속 하세요 오케이 시팅스타 도입부 안무 있잖아 멤버별로 한 번씩 찍어보는 건 어때?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따라따따따따 거기만 찍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부분도 틱톡을 찍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틱톡을 찍고 있잖아요 그 뭐냐 탕후루 아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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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어 찍어 엠지 틱톡 많이 찍으시던데요 맞아요 탕후루 찍었지 따라따따따 아 곧 찍을 것들 도 티라 맞아 티라미스도 했고 베트남 말 맞아 어때 엠지 해보여 아니 요즘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니까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 그럼 뭐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저 포켓몬도 찍었어요 그거는 미안 못 올리겠어 에이 부디 부디 뱅뱅 레츠 고 바리바리빵봉 그건 못 올리겠더라 그건 못 올리겠더라 그러면 차라리 버블에 올릴까 알겠어 한번 허락을 받아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뭐 빠이빠이 어이 아 사실 올려도 된 그러니까 원래 올린다고 보내긴 했는데 제가 내가 어 이거 혹시 안 보내주시면 안 올리면 안 될까요? 로 해가지고 안 올라간 거거든 버블에라도 알겠어 생각을 해볼게 티라미스도 좋아해 주시고 아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거 아직 안 땄어 예쁜 의상 입을 때 한번 찍을게 시간 될 때 찍을게 자 이제 나는 자야겠어 나중에 보고 일단 허락을 받아볼게 잘 자요 안녕 초침 때 셀카 그거 한번 오케이 알겠어 찾아볼게 다 찾아볼게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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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랑해 굿나잇 잘 자요 알라뷰 내 꿈꿔 뿅